춥진 않죠? 네, 추운데 괜찮아요. 이거 주셨잖아요. 이것도 있어요. 괜찮아요, 이것도. 근데 진짜 어제 밤에 일어나 보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, 목 감기. 저도. 나 목소리 완전 가졌잖아요. 근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저는 진짜 못 일어났어. 나도 어제 목소리 갔는데. 근데 예쁘다. 동굴 가봤어요? 어렸을 때 한번 가봤어요. 어디? 고창 쪽에서 갔었나? 스무 살 초반 때 엄마, 아빠랑. 왜, 왜? 귀여워서. 동생 군대 보내고 엄마, 아빠랑 셋이서 여행 갔거든요. 정말 누나네요. 왜? 그냥. 근데 나 아까 전에 목소리하고 귀가 자꾸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게 해도 안 돼. 아, 맞아. 코를 이렇게 잡고. 눈을 감고. 떼 봐요. 불어봐요. 어, 돼요? 네. 어, 나 진짜 됐는데? 그래? 어. 아, 이거 약간 비행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? 그 사람이 참. 네, 길어 물 차가지고. 여기도 뭐 있어. 여기 조명 예쁜데 사진 찍을까요? 그래요? 대한민국이네. 음, 가운데 딱 서서 찍어요. 나는 빨간색 쪽에 쓸게. 민규 씨 파란색 쪽에 있어요. 얼굴 반반. 아, 서로 찍어주는데? 아니, 아니. 같이 찍는데. 저기 선 중간에 쓰면 되잖아. 아, 오케이. 여기? 여기가 딱 중간이네. 아, 내가, 내가 찍을까? 그래. 왜요? 제가 찍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, 아니. 왜요? 기본으로 써서? 아니, 아니. 그러면? 틀어줘요. 똑같은 분 아니에요? 아니야. 이거 하면 돼. 이거 하면 뒤에 꼽으면서 편해요. 아, 근데 둘 다 파란색인데? 안을까요? 이쪽으로 하면 나 파란. 아니, 생각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다, 그렇죠? 근데 이뻐. 잘 나와. 아저씨같이 나와. 변태의 아저씨처럼 나오니? 좀비 표정 한번 할까요? 좀비 표정이 뭐예요? 좀비 표정이요?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몰라. 아, 이런 거? 글 다 같이 찍혔어. 느낌 있는데? 이거 내 거예요, 핸드폰? 응. 오, 잘 나오네. 내 셀카들이에요. 나 방금. 나 방금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가 뭐지? 아니, 자는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이 소년 자세로 자니까 찍어놨어요. 아, 오케이. 귀엽네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잘 나온 거 같아. 응. 아, 그만. 알았습니다. 왜? 아니, 여기 위에 보이게 찍고 싶은데. 토턱만 보여서. 왜? 물 피했어, 물 피했어.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아니, 몰라. 위에 거 보이게 찍고 싶은데.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. 곽지가 똥 쌌나? 왜? 여기만 까마니까. 아니, 뭐 근데 중간중간 까만 돌이 있던데. 아, 그래요? 이런 거, 이런 거요. 우리만 약속시간 지켜가지고 늦게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알콩달콩. 알콩달콩. 콩달콩한 달. 달콩달콩 알콩. 달콩달콩 알콩. 오.